고양이 원전대, 출동해볼까요? 밖에 나가볼까요? 아유, 봄이에요. 금동이도 앞으로 좀 가고, 그렇지. 아이고, 자, 출동 준비됐나요? 똥이, 똥이 손들어보세요. 희망, 희망이, 엄마 봐야지, 희망이. 어? 희망이, 어, 그렇지. 희망이가? 희망이, 금동이, 보배, 똥이, 똥이. 아이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그냥 단호해요. 희망이도 이렇게 동글동글 앉아있는 거예요? 아유, 그새 못 참고 또 앉아요. 어, 똥아, 어, 얼른 나가자고. 금동이, 금동이 어르신도 나가볼까요? 아유, 그 보배, 우리 똥순이 보배도 나가볼까요? 어? 자, 그러면, 오, 나가보겠습니다. 자, 출동. 가자, 금동이 내려가. 엄마 기다려주는 거야, 맨날. 가자, 금동이 가자. 가자, 어, 야. 아이고, 배려 높은 금동이에요. 형아가 그래, 따라오지 말라고. 구박을 구박을 해도. 그래, 형아를 따라다니는 우리 희망이다. 아이고, 참나. 오늘 형아 냄새 맡은 데를 같이 맡겠다고. 그래, 자기 냄새 맡은 거 따라다니면서 맡지 말라 하는데. 우리 두 희망이는 그래, 형아가 따라다니면서 맡은 거 또 맡고. 형아 강길만 고대로 따라다니고. 형아는 싫다고 난리치고. 거기 도깨비불천지인데 거기로 또 가네. 희망이. 거기도 무슨 신중한 볼일 보는 거예요? 아구, 우리 희망이. 노상 방류하네. 그렇지. 형아가 싫어해도 희망이는 꼭 따라다녀야, 그죠? 아. 저봐라, 니가 오기 무섭게. 둥 있는데 가기 바쁘다. 싫어가지고. 흐흐흐흐흫. 아이고, 참나. 둥이는 그냥 단풍이 희망이 오자마자 그냥 가기 바쁘다 쫓아가기 바쁘고 희망이는 희망아 형아 가네 얼른 쫓아가 고배도 왔어 희망아 형아 멀리 가는데 안 쫓아가고 뭐해 거기가 또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둥이 잡으러 가야되겠다 오베이 또 좋고 우리 보배가 좋아하는 대리석이지? 거기? 아이 좋아 우리 보배가 좋아하는 대리석이에요 아구 시원해 아구 시원해요 보배가요 아이 기분 좋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둥이 잡으러 가자 희망아 고 옆에 거 맡으면 되는데 형아 싫다는데 꼭 거기 같이 코를 들이대야 되겠나? 아흐흐흐흐흐흐 어? 희망아 거기 옆차도 있고 뒤차도 있잖아 아유 꼭 거기 형아 맡았는데 꼭 같이 맡아야 되겠나 거 봐라 약하잖아 또 형아 봐 희망아 똥아 꽃이 피었다 세상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꽃이 갑자기 피었네 둥아 희망아 꽃 핀 거 봤어? 꽃 핀 거 봤어? 완전 꽃이 활짝 피었어 희망이 둥이 꽃이 활짝 핀 거 봤어요? 희망아 아직 손이 또 꼬질꼬질해졌네 발도 꼬질꼬질해지고 둥이 손하고 발을 좀 볼까? 둥이 손도 꼬질꼬질해지고 발도 꼬질꼬질해지고 꼬질꼬질해졌네 아주 희망이 희망이도 꼬질꼬질해졌어 아이고 꼬질이들이에요 꼬질꼬질 희망이 기분좋아요? 기분좋아요? 희망이 기분좋아요? 아이고 짧은 꼬리 흔들어봐요 희망이 희망이 형아 일어나기 무섭다 아주 그냥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형아 따라가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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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묻어도 돼 발에 아이고 깔끔쟁이 희망이예요 깔끔쟁이 희망이예요 희망이 응? 아쿠 오늘도 인절미네 희망이는 오늘도 인절미네 응? 희망이는 오늘도 인절미 할 거예요? 인절미 인절미 희망이 아쿠 지금 구르밍 안해도 돼 희망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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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갔어? 형아 저쪽에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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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아 형아가 둥이 전망대 가고 있어 둥이 전망대 가는 거야 둥이 전망대 둥아 둥이 전망대 가는 거야 둥이 전망대 왔다 둥이 전망대 희망아 형아 둥이 전망대 왔어 아이구 아구 좋아 구좋아 아구 좋아 야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가자 이제 집에 이제 한바퀴 돌았으니까 반바퀴 더 돌아서 가자 저쪽 반대편 가서 둥아 이제 한바퀴 중에 반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공원으로 해가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자 가자 구르밍 타임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둥이 이제 알았죠? 아이고 가자 이제 일어나 이리와 이제 가자 아 이리와 아 희망이도 아 희망이도 아 희망이도 가고 아 widow 엘렁아 아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가자 아황 엘렁아 아 가자 아 야 가자 이제 눕지 말고 희망아 형아 좀 말려 봐봐 아 왜 참 나 아 가자 이제 가야돼 가자 얼룩아 가자 빨리와 희망이 얼룩아 희망 가자 가자 얼룩아 얼룩아 완전 다리 건너서 이제 집으로 공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얼룩아 희망이 얼룩 오고 갑시다 이제 집에 갑시다 딴짓 하지 말고 얼룩아 희망이가 추울 했어 둥이 분발해 둥이 분발해요 얼룩 오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와 가야됩아 가야됩아 아 그 다리에 이제 다 왔다 다리가서 한번 쉬자 다리에 가서 한번 쉬는 거예요 얼른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이구 잘하네 둥이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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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다리 다 왔어 다리 다 왔어 다리 다 왔어 얼룩아 동이 동이 좀만 힘내 동이 좀만 힘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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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올라가면 돼 올라가 올라가 동이도 올라오고 한눈 올라오세요 희망이도 올라오고요 둘 헛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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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헛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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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집으로요 아이고 잘해요 헛둘 헛둘 얼른 따라오세요 희망이도 길로 와야죠 그렇죠 길로 따라오는 거예요 헛둘 헛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쁜이들 동아 같이 올 수도 있지 아이고 우리 동이는 요즘에 관절이 안 좋아 그치 좀 쉬었다 갈까 그래 좀 쉬었다 가자 희망아 좀 쉬었다 가자 어 좀 쉬었다 가자 동이 다시 출발해 보는 거야 아이고 기특하네 조금만 쉬고 오네 오늘은 아이고 기특해요 아이고 기특해요 아이고 동이가 기특해 아구아구 인제는 희망이가 쉬는데 동이가 일어나니까 가자 가자 희망 희망이도 얼른 와 헛둘 헛둘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가자 희망이도 얼른 와 조금만 가면 집이야 조금만 가면 집이야 안 나와 조금만 쉬었다 갈까 아 좀 쉬었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이 키우니까 네 희망이 되게 크네 네 커요 오우 세상에 여기 오늘 누가 내한테 개가 그지예 개 키우는 사람 세사 짜매는 강아지가 네 아 요래쩌매 누굽순게 이불 덮어주고 네 그대로 가지면 눈물 딱 닫아주고 응 불을 딱 보고 세상에 짐승이라도 네 세상에 내가 감동 완전 감동이 닥히네요 애들이 말을 못하지 다 알아요 네 사람카면 더 새끼 뱉습니까 아니에요 얘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 나이가 많으니까 배가 자꾸 처지더라고요 사람처럼 그러네요 자꾸 좋은 걸 먹였나 아니요 왜 사람도 나이 들면 배까지 처지잖아요 그런 거 같애 요거 보이소 왜 아 자는데 이불에 이불 덮어주고 저도 그거 봤어요 맞지? 네네 형님한테 나한테 보내도록 했지 맞지? 아하하하 안녕 안녕 동이 안녕 안녕히 가세요 헤 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헤 어 어 희망이가 희망이는 할머니 조금 무서웠어? 아 할머니 안 무서워해도 돼 응 응 형아가 안 오잖아 희망아 형아랑 같이 가야 되는데 형아가 아직 안 온다 형아 기다려줘야지 어 형아 기다려줘야지 형아 아직 안 오잖아 응 희망아 형아 기다려줘야지 형아 형아 기다려줘야지 형아 형아 기다려줘야지 Azun 형아 형아 kle diplom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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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가 희망이가 아휴 형아 좀 기다려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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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새 길로 빠지네 집에 다 왔다 희망이 길로 가지 말고 아 그 등이 열심히 걸었어요 아 그 등이가 희망이 일로 와 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뭐 간식 맛있는거 줘볼게 요즘 다이어트 중이니까 조금만 입만 다시자 알았지? 희망이도 집에 들어가서 입만 다시자 들어가자 둥이 앞장서 희망이 앞장서고 아 한 번 더 쉬었다 갈 거예요 아이고 둥이 형아 가는데 희망아 가자 희망아 둥이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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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오늘 둥이가 리드 잘하네 가자 둥이 가자 희망이 이떰 도쿄이 가자 아이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간다고? 금동이도 기다리고 있었어? 똥이 일로와 똥아 똥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빨리 와 희망이 봐라 제 쪽 하잖아 희망둥이 우리 먼저 들어가자 그러면 그래 누렁이들 먼저 들어갑시다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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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먼저 들어가고 또 창고를 창고 들리지 말고 창고 들리지 말고 희망이 금동이 오늘 들어가 우리 어르신 잘 들어가네 희망 이리와 희망 이리와 희망 이리와 그렇지 얼른 올라가 잘해요 희망이 얼른 올라가 금동이 너 그렇지 희망아 빨리 올라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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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동이 목 좀 풀고 희망이 풀르고 들어가 들어가고 들어가서 좀 닦자 동이 데리고 와야 된다 동이 들어오라 그럴 땐 안 들어오다가 가자 들어가 아이 차근히 잘 올라가요 동이가 차근히 잘 올라가요 아이 우리 동이 잘 올라가요 하하하 동이 잘 올라가요 자 동이 목줄 풀고 가자 이제 보배만 들어오면 된다 여기 있어 보배만 들어가면 돼 언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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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보배만 들어가면 끝나는거야 산책 오늘 산책은 아이 예뻐 보배가 기다렸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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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뻐요 보배가요 보배만 좀 이리와 비밀번호 주리문을 열어보기 보배만 보배만 여기가 어디나 보배까지 귀가 완료 보배까지 귀가 완료 잘했어요 몸도 잘했어요 갑시다 이제 몸 좀 닦고 하자 잘했어요 애기들